데뷔 와사은 다이브 Q. 다이브 오늘 암모욕이 얘기 싫을하고 잠깐 가야해 오늘 바로 다이브 마음속 다이브 X 영상은 된다고 사진 체크해봐요 어색해진 공기 도쿄돈이에요 여러분 이제 리허설을 하러 갑니다 안녕 제가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얼굴 마사지도 하고 막 했더니 복귀가 쏙 빠졌어요 아주 마음에 들어 아 그럼요 오늘 이제 딱 스트레칭도 하고 저는 이제 해외 나갈 때 매트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열심히 방 안에서 옆에 두었습니다 근데 좀 살짝 뭔가 벌써부터 좀 설레는 것 같아요 며칠 전부터 아우 도쿄 좀 어떨까 막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무대를 너무 보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빨리 지금 공연장이 어떤지 궁금해요 리허설을 하고 오겠습니다 오후 путarian 탑케어 고에 나가고 손 torque으로 고에 내리고 내려가고 emie 언니도 진짜 언니 비가 그러죠 방어도 언니니까 다들 다 거로고 메연니 여기 Jahr 깳 Ya 언니? 나. 나. 그래그래. 더 한 번 가셔볼게요. 네! 너무 좋아. 난 또 왼쪽으로 했어. 아니 이건 맞는데 짠. 그 마지막에 나랑 지원이랑 너랑 거의 한 줄이었는데 우리가 앞이 맞지? 여기 한 번 서 볼까? 맞아. 플러스 할 때 우리들이 앞에서 너가 현재 뒤인 거야. 어 나 뒤에 맞아. 그냥 우리가 한 줄이었어. 나랑 원영이랑 땡인데 2번? 어. 약간 닦고 나가야 돼. 예스. 오케이. 어머, 약간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불안하다 하면은 이제 고려를 해보겠지만 안녕하십니까 I don't think it's A 가는? 가는 이슈니 할까요? 스윙잎 할까요? 이슈니 손 이슈니 스윙잎 손 너 어디로 이슈니 하고 있네? 스윙잎 다이프 우리 아가 때 익히면 너무 길어 너 스윙 말게 스윙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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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ide Patrick 버 proudly 또 아 오늘의 한반도를 오이카이 이렇게 해야 되나? 오이카이 유진 씨 애드립하는 그 부분에 서울에서 화약 터진 거 기억나시죠? 네! 지금 리허설 때 한번 터뜨려 볼 거예요 네 올 chapters 고마워요 네, 좋습니다 Crit. o 나는 신난다네요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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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우리 멘트를 2, 2, 3 2, 3 2, 3 4 아 제가 위로요? 아 그래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흥 척하고 이때도 그냥 많이 훅훅 가면 안 돼? 어 맞아 거기도 나오는 거야 이때 거의 저희도 제자리에 있었어가지고 이때도 뭔가 훅훅 가야 여기에 와야 딱 맞는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영상집 언니랑 진득하니 할 말이 있어요 엔딩 크레딧이라는 노래인데 월드투어가 끝날에 따라 가사를 읽어보시면 딱 타이밍이 맞네요 그래서 9시 1분에 올리면 안 되나요? 이사님 시작 눈꼬리를 잘랐어요 여러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걸 어쩌면 좋죠 이건 저의 마음의 고향이랄까요? 고향이요 앞머리 있는 유진이 없는 유진이 잇 근데 무대할 때는 없는 게 멋있긴 다른 매력 레이랑 밥 먹기로 했는데 레이가 지금 어 어 김 레이 지금 에너지 다 쓰면 안 돼 짜잔 하지만 보면 저희가 사실은 보면 시작 돼요 진짜 아이없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맞아? 이진이 와 식사 데이트 잘 먹겠습니다 네 이 옷에 이거 먹으면 좋지 이 옷에 감자 먹으면 좋지 이 옷에 감자 먹으면 좋지 요새 소식해 동그라미 빠지면 어떨다고 해요 동그라미 맛있을 리가 없어 너 갑자기 혼자 먹으면 되실까요? 네 나는 하윤식이면 돼 저거 맛있어 너 근데 짜잔밥 느낌이던데? 나도 이제 시작하는 거 짜잔밥 오늘은 도쿄동 1일차입니다 사운드 체크까지 했는데 엄청 많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우치와라고 거기 제 얼굴이 있는데 제 얼굴 앳돼 보여서 너무 신기했고 이거는 제가 먹은 고구마예요 오늘은 좀 특이하게 냉고구마 시켜서 먹었는데 맛있어요 왜 괜찮은 껍질 있잖아요 먹을 수 있을만한? 그런 껍질 와서 껍질도 먹었어요 상와도 껍질 먹으면 좋다고 들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고구마도 껍질 먹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얼마 안 남았어요 15분밖에 안 남았어 진짜? 무대가 일단 스폰 오브 러브라는 새로운 다이브가 정말 들어본 적 없는 미공개 스포스포스포 러블러 곡이 공개가 되고요 또 다이브 앞에서 처음으로 크러쉬를 보여드립니다 밀도 처음으로 불러요 이렇게 직접 만나서 하는 건 처음이니까 그래서 완전 기대가 돼요 기대! 근데 진짜 리허설 하는데 무대가 너무 부럽고 그냥 저도 설렜었지 뭔가 나도 오늘 1일 차잖아 내일도 있잖아 울면 내일 부를까 봐 어떡하지? 리허설 할 때 타이빙도 부를 줄 알고 어떡해가지고 그래서 이 걱정을 한 거야 울면 어떡하지? 맞아 타이빙은 네가 좀 감정적이야 맞아 그래도 최대한 참아볼게요 네 내 안 부은 얼굴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 울면은 어드벤션 이 노래가 일본 곡이라서 렛츠고 가사를 안 까먹게 잘 외워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불러서 상기를 시켜줘요 상기를 시켜줘야 돼 상기를 시켜줘요 상기를 시켜줘요 상기 렛츠고 이제 마이크 인이어 처음 쓰자 잘 불러 열심히 해볼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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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권 레이 조작권에 걸려서 안 돼요 오늘 레일로만 근데 나니까 할 수 있어 사실 이거는 양갈래로 저는 안 봐요 부까에 살짝 테이스트 레이의 초심 초심을 잃지 말기 왓아프랑 할 때부터 좋아져서 오늘 오랜만에 해봤어요 레이 도쿄 돔 에디션 우 우 우 우 우 어, 묻었다. 네? 아니요? 저는 백포. 그럴 리가. 뿌잉 미지단다. 응. 띵동. 아 왜 이래? 도쿄동 1일차 화이팅! 1일차와 첫째 날이. 안녕? 1일차와 첫째 날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럼 내가 지나라는 대로 길이거든 1 2 3 1 2 3 1 2 3 제노 아 영원히 영원히 맥더킥 영원히 너무 재밌어요 작품의 곡은? 저비 저비 이녀석은! 이슈비! 세븐틱 제가 눈에 띄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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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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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아아아 오늘 이렇게 귀여운 체리걸로 등장해서 생일 축하도 받고 그리고 미언미언미alan 함께하는거 남 legitimacy 이렇게 독하道 매 8 sympathy 기쁘고 내일 데이트도 기대 많이 해 주세요 안녕 내일 내일 Kreis together 만나요 바이바이 언니가 좋아하는 그거 나왔네 난리 났네 오우! 엔딩까지! 다이브가 엄청 뭔가 도와해줄 것 같죠? 당연하지 저는 원래 사실 저희 안무 영상상에 밝은 그냥 연습실에서 간단하게 찍는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당귀들과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모니터링도 하면서 막 여러 각도에서 테이크 여러 번 찍고 그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안무 영상이 나왔어요 언니도 중간에 욕심났나 봐 계속 찍는 거야 제가 다시 찍고 싶은 부분은 말씀대로 찍고 연습실이 좀 빨리 갔는데 그날에 이렇게 큰 스케일의 촬영일지 모르고 이게 뭐야? 이랬던 기억이 있어 진짜 리즈가 앞에서 봤어요 언니가 너무 센터에서 보지 말라고 좀 가쪽에서 봐달라고 해서 좀 숨어서 봤어요 나 근데 옆에 가서 보라는 게 아니라 센터에 있으면 카메라 당근이 때문에 내가 안 보여서 옆에 가서 보라는 거야 아 그건 아는데 그래도 좀 부담스러울까 봐 서로 배려 서로 설레요 다이브는 이런 거 원한다고 안녕 라이브! 나는 지금 라이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틀리지 않게 어젯밤에 줬고요 그 다음엔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쓰고 완성되면 이따 보여줄게요 다 적었습니다 1 2 3 3 3 데뷔 때부터 다이브한테 편지를 쓰는 걸 너무 좋아해서 오늘도 약 11개월 동안 월드 투어를 돌고 나서 다이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잔뜩 있었는데 이제 많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고 또 생각 준비할 시간도 없으니까 잘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에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망..무..무.. 저는 이제 공연 준비를 하고 오겠습니다 바이바이 저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머리가 있었거든요 진짜 진짜 귀여운 머리 제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정말 새로운 머리가 있었거든요 그걸 할까 생각했는데 그냥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인해 생머리를 했어요 맘에 들어요 어큐 돔이고 여기 45,000돈의 다이브가 보고 있으니까 우아한 머리를 해야겠다 했는데 맘에 듭니다 여기 헤어 장식까지 하면 더 우아해질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러 갈게요 아 귀여워 예쁜 미소 예뻐 포포 뜻을 팀장님이 모르셨어요 나도 사실 몰랐어 절친인데 몰랐어 너는 다 알면서 모르는 척 아 그래 모르는 척겠어 미안해 근데 저번에 우리 셋이 탔을 때 말 안 걸어줘서 서운했어요 일로와 둘이서 얘기하고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둘이서 일로와 맞아 이서는 제가 말과하면 힘들어해요 맞아요 깃발리는 표정 하죠 아니 나 웃지 웃음 내가 계속 이서 괴롭혀보는 이서야 나와 나 뭐해? 막 밥 막았다 그래도 계속 웃었어 자 이모 오늘도 웃음이 남친은 우리 대기실 저는 오늘 점심도 돈까스 저녁도 돈까스 돈까스 이서는 유진 언니 이서는 더 공개가 없다 예쁘게 나오는 중 네 야 키니쿠 야respons 너? 어떻게 리저스 리듬 갈 거면 가 같이 뭐 강요하진 않을게 너 막 가고 싶은 가서 가는 거 언니들의 모임에 끼고있으면 끼워줄게 언니들 모임이라니! 미지 아끼니꼬 가실게요! 안녕 타이븐! 오늘 저 완전 공주예요. 공주 원형으로 해봤고요. 오늘이 백초동 2차 마지막 날이자 수아라이의 완전히 마지막 공연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작년 10월에 시작한 자유기 때문에 드디어 이 대답을 끝이 만나는 게 너무 안 믿기고 푸짓푸짓푸짓푸짓푸짓푸짓푸짓푸! 오늘 독해던 마지막 이메일까지! 오늘은 오히메서만요! 공주 원형! 화이팅! 중간중간에 또 만나요! 제 아래! 끝! 나가는... 올라갑시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올라갑시다! 최신시의 시작! 아아아아아아아아 자식아 가정의 가정의 도쿄 빙성날즈! 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1, 2, 3 2, 3 아이들의 예쁜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정스럽네요 리드가 긍정 많이 받았나봐요 리드의 타멘이 박수 부탁드립니다 리드가 긍정 많이 받았으니 리드가 긍정은 이분이 제일 좋은 좋은 말이었습니다 리드가 긍정은 리드가 긍정은 리드가 긍정은 리드가 긍정은 리드가 긍정은 오늘의 아이콘 오늘의 아이콘 나 여자는 게 옥가와 소망을 가려 수고하셨습니다 You wanna be my love throughout You can stop taking 아이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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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그곳을 지금 경주, 주영이! 경주, 주영이의 이기 비 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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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치 한국의 인생을 미쳤다 한국의 인생을 미쳤다 날 gaffカノ이 이기 비 to or 앗! 화이팅! 오늘 길이 지나면 안돼 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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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월드 투어를 이렇게 정말 웅장하고 멋있게 완성시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이브 저의 인생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띠용 제가 잘 우는 사람 아닌데 오늘 10개월 동안 한게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너무 슬펐어요 가수로서 공연이 저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확실하게 알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들과 제가 좋아하는 일인 무대를 할 수 있다면 정말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긴 투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을 항상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할 때가 빨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아이브의 여러분과 아이브의 여러분이 있으면 시간을 너무 빨리하고 항상 슬픔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내 눈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 저도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바이브가 저를 사랑해주는 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꿈을 너무 사랑하고 정말 좋은 모습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뭔가 뜻대로 되지 않고 늘 제 자리에 머무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투어를 통해서 바이브를 만나면서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셔서 큰 깨담으를 얻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사랑하는 멤버들과 월드 투어는 마지막 스테이지에 健康に元気に立つことができて 心から安心しています 그리고 바이브는 계속해서 바이브는 계속해서 바이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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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바이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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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ömאibl혁 sono ช Stanford 소евbla 귀여운 자식 아 그래요? 갑자기 터졌어 나우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잘했어요 애기 고생 많았어 아우 나 깜짝 놀랐네 되게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오늘 머리부터 높은 여자들 자 우리 오늘 마지막에 기념하고 단사를 찍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끝났어요 1년 동안 한 월드투어가 오늘 2일차를 마지막으로 끝이 났습니다 진짜 시원 섭섭하다는 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 시원 섭섭해 월드 아가들 한마디만 해주세요 리즈가 제일 첫 번째 월드에 그러니까 너가 진짜 마무리 마무리 말투 어 일단 월드투어 끝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준 우리 다이브와 시원 섭섭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사히 마무리했으면 좋으셔서 너무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또 파이팅! 할머니 너무 고마워요 안녕 수원의 마지막 파이팅! 유스트 투 pray 유스트 투 beacon 유스트 purs 우리 처음 만난 추웠던 디쌤버 버틸 수 없게 세상은 시렵고 언제 생긴지 모를 이 상처들을 혼자 위로하고 알아주던 틈 그날은 so magical so magical 그래 넌 angelical angelical 구름을 벗어버린 저 태양처럼 나를 환하게 비추고 있던 너 I used to cry I 울고 싶지 않아 괜찮은 척 웃으며 날 본 순간 I 깜깜했던 밤이 빛이 나기 시작해 어둠 속에 감춘 내 눈물도 네 빛 앞에서 모든 게 다 I used to cry 네가 보낸 한 줄 사랑해를 보면서 Shine with me Shine with me I used to cry 우리 함께한 따가웠던가 so more 눈이 부시길 세상은 빛나고 나의 운이 또 내일을 깨준 너 고마운 건 항상 다였는데 말야 그날은 so magical so magical 그래 넌 angelical angelical 영원히 변치 않는 또 태양처럼 내일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던 너 I used to cry I 울고 싶지 않아 괜찮은 척 웃으며 늘 본 순간 I 깜깜했던 밤이 빛이 나기 시작해 어둠 속에 감춘 내 눈물도 네 빛 앞에서 모든 게 다 I used to cry I 네가 보낸 한 줄 사랑해를 보면서 Oh shine with me 넌 나와 눈부시게 Oh shine with me 넌 나와 빛이 나게 영원히 ever 조금 더 better 너만을 remember 영원히 ever 조금 더 better 너만을 remember I used to cry I 울고 싶지 않아 괜히 창밖을 보며 늘 본 순간 I 깜깜했던 밤이 빛이 나기 시작해 어둠 속에 감춘 내 눈물도 네 빛 앞에서 모든 게 다 I used to cry 네가 불러주는 내 이름을 들으며 Shine with me Shine with me Shine with me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